2차 시에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아까 보셨듯이 우리 신경망이 다음과 같이 뇌 속의 신경망이 이렇게 시냅스, 또 수상돌기, 축삭돌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인공 신경망은 다음과 같이 인풋, XI들과 그 다음 웨이트, WIJ들, 그 다음에 이걸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 히든 레이어들, 그 다음에 출력, 아웃풋 레이어, 여기는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로 이렇게 모델링을 합니다. 이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은 혈액 중에 아미노산으로부터 신경전달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자극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입력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임객값 전위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신경세포의 일정한 크기의 신호가 전달돼서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뇌에는 약 천억 개의 이런 뉴런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이 반응을 받으면서 그것을 인식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이나 하는 다양한 일을 수행해 주는 것입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는 뉴럴을 모델한 것으로 입력층과 중간층, 히든 레이어라고 그러죠. 또 아웃풋 레이어 이런 모델로 표시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XI들이 입력되고 WI들의 가중치가 보태져서 그것이 중간층, 히든 레이어에서 거치면서 결과값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신경망의 작동원리를 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Y 이콜 WX 플러스 B와 같이 X가 들어가서 Y가 가중치가 곱해지고 그 다음 편향 B가 더해져서 이렇게 표현될 때 이때 입력신호 X가 들어오면 미리 부여된 가중치를 곱해서 WX가 되죠. 이걸 계산해서 이것이 임계값 세타를 넘어서면 그러면 출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편향을 주어서 Y 이콜 WX 플러스 B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걸 그림으로 보면 X가 들어가면 Y를 곱해서 편향까지 해서 Y 이콜 WX 플러스 B로 표현이 되고 이걸 다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하고 1이 인풀 레이어에 있고 그래서 X가 주어지면 AX 플러스 B로 Y가 나타나고 만약에 입력신호가 두 개면 그러면 Y 이콜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 이콜 Y로 나타나고 입력신호가 세 개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출력이 벡터로 표현된다면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한다면 즉 X1 X2 X3 X4 편향은 일단 임의로 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가중치들을 WIJ로 주고 이렇게 X1 X2 X4가 입력이 되면 그러면 이 가중치를 더해주고 그래서 편향은 0을 주어서 Y 벡터가 나오는 거로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X1 X2 X3 X4가 입력돼서 Y1 Y2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2x1이고 이게 4x1이니까 여기에는 이게 우리가 선형 변환, 행렬, 선형 대수학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사용되는 함수는 무조건 행렬이 존재한다 그리고 행렬의 크기는 2x4인 행렬이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언제나 존재함으로 이걸 찾을 수 있다 We can find it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은 인공지능이라든지 통계학에서는 1x4 벡터에다가 오른쪽에다가 4x2 행렬을 곱해주면 그러면 1x2 벡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AX이퀄 B의 트랜스포즈를 취해준 것으로 이렇게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가 B 트랜스포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같은 거죠 같은 문제인데 보통 인공지능에서는 이 노테이션을 주로 씁니다 어쨌든 뉴런에서 W, F of X 그래서 이때 출력을 결정하는 함수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데 주어진 자극이 인계점을 넘으면 1로 나타나는데 그때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이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스텝 펑션, 아까 말씀드린 또는 헤비사이드 펑션과 거의 같은 모양이지만 이 시그모이드 펑션은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코드는 이걸 사용해서 프린트아웃 할 수 있고요 실제 프린트아웃 해보면 이 함수는 실제로 자극이 적을 때는 아무 반응하지 않다 자극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그러면 아 하고 올라가면서 하는데 차이는 스텝 펑션, 헤비사이드 펑션과 거의 같지만 이거는 도함수가 존재하고 그 도함수를 실제 구해보면 도함수가 이렇게 간단히 미분하지 않고도 바로 F of X를 치환하는 걸로 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관계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도함수를 계산해서 구해보면 그 값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여기 소개했지만 이거 외에도 비슷한 함수로 실제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는 렐루 펑션이 많이 사용되고요 또 하이퍼블릭 탄젠트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인풋이 들어가면 웨이트들을 곱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바이어스를 져서 이걸 활성화 함수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게 출력값이 나오게 되고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활성화 함수는 시그마로 표시하고요 그걸 수식으로 글의 앞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 차시에서 배운 것은 입력 데이터들이 들어가면 가중치가 보태져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1차 결합이죠 곱하고 더해서 그것을 활성화 함수에 집어넣어서 이것이 어느 임계치를 넘어서면 그러면 아웃풋을 제공하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인공지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